울리지 마. 뭐야? 큐 드롭 더 빅. 뭐야? 불행이다 했어? 잠깐. 발짝하고 매가? 렉과 커피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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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에서 우리 트와이스 멤버들이 애교 삼행쇼 멤버들을 다 녹여놨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나연 양이. 아이고, 야. 깜짝이야. 여기도 시인이야. 울릉은 나와요. 전민철의 꾹꾹까까. 이게 뭐예요? 다 봤지, 그거. 꾹꾹까까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뭐예요? 김종국으로 했어요? 네. 꾹꾹꾹까까. 김?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종? 종국 오빠랑 먹고 싶어. 구? 꾹꾹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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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입니다. 이게 시예요. 아. 아. 아이돌룸에. 아. 폭발 많이 맞죠, 일단. 룸이 뭐가 있다라는 거죠. 센 게 있죠. 자, 이. 이제 트와이스가 나온다구요. 아, 지금 발도 버져. 자, 돌. 돌리지 마. 어우 Sem bog. yer buttons.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룸. 움직이지 마, 채널. 움직이지 마, 채널. 움직이지 마, 채널. 움직이지 마, 채널. 정영동을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네? 하면 돼요! 정. 정신 차려! 바로 다음 또. 정신 차려를 차려야 돼요. 형동 준비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좋아요. 나이 형 평 섹시 포즈가 있다. 가로열고 머리 한쪽으로 넘기고 목 꺾고 입술 살짝 내밀기. 네. 뭔지 알죠? 옛날에 나연 언니랑 셀카를 찍었는데 팬 이벤트 하던 날이었는데 언니가 오프 숄더를 입고 왔어요. 그랬는데 자꾸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 근데 나연 언니 형상 거울 볼 때도. 아, 맞아. 이게 전맥특하네요. 방금 머리 왜 그러는 거였어요? 방금 머리 왜 그러는 거였어요? 방금 머리, 애가 못 꺾었는데. 제가요? 왜 그렇게 넘겼어요? 저도 모르게 나오나 봐요. 그래요?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 저게? 머리 한쪽으로 넘기고 목 꺾고 입술 살짝 내밀기. 입술 살짝 내미는 것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가 살짝인지. 정혜 씨는 연습하고 있는데 기대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긴장하시라. 나열표 섹시 포즈. 어디서 울음소리들. 원래 뭐 잘하고 있는 친구들. 저희 매니저분들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요. 늘어난 분이 계세요.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언니의 그 느낌이 있죠? 네, 맏언니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웨러 트와이스에서는 제일 힘이 제일 센 멤버가 나연냥이라고요? 진짜 없어요. 허벅지이세요. 아, 진짜? 채영이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든다면서요. 네? 채영이. 아령 삼아서.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채영이는 업을 수는 있죠, 가볍게. 아, 진짜요? 예전에 여자친구 예린 양이. 셌지. 멤버 두 명을 동시에 업었어요. 지금 해봐야 60kg도 안 될 텐데. 하나, 둘, 셋. 됐어요, 됐어요. 잡았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힘이 세면 잘 업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지, 이게 하체 힘이. 하체 힘이. 하체 힘이. 나연이 형이 선택해 주세요. 채영이랑 한 명. 채영이랑 다연이. 안전빵으로 가네요. 두 명을 어떻게 업지? 허리 힘은 약간. 자, 여기에서 업히고. 씨름 잘해요. 그래요? 못할 것 같아요? 얘 어떻게 하네, 팔에 힘. 아유, 야. 못 업을 것 같아, 지금. JYP 짱이네. 팔을 빼서. 팔을 빼서. 잘한다. 잘한다. 대박이다. 나연이. 나연이 멋있어. 고린도 노렸습니다. 우리 애들이 맨날 먹는 게 없네? 우리 애들이 맨날 그거 없네? 진짜? 모찌모찌 없네? 아, 모찌모찌 없어? 안 됩니다. 나연이 경고입니다. 아니지. 아니, 진짜 그거 기본으로 가자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없잖아. 대체 기본으로 가자. 기본의 종류가 있잖아, 세 가지. 기본의 종류. 그냥 기본. 순서도 기본이잖아, 이거. 마실 거야, 씹을 거야. 마실 거야, 씹을 거야. 씹을 거지?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이 가요, 너무 가요. 너무 갑니다. 씹을 거. 자, 그럼 그만. 네, 그만. 트와이스는 하나야. 이건 완전 맞을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다시. 자, 뜨신 분들은 한 잔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은데. 와, 해물 짬뽕 같아. 지난번에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 몇 번 현혹됐어요. 진짜요? 자, 이번에는 미나부터 갈게요, 미나. 미나가 먹고 싶은 중국집 메뉴. 하나, 둘, 셋.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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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면이라고 하는데요? 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아뇨, 아뇨. 짜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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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짜장빵! 짜장빵! 저 면이라고! 이게 어떻게 면이 됩니까? 짜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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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짜장빵! 이건 짜장빵! 짜장빵! 진짜 면이라고! 짜장빵! 여러분! 그 어디에도 짜장빵! 어떤 바보가 짜장빵을 먹고 싶다고 우리 짜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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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혹됐어요! 어떡해! 먹을 수 없어! 우린 먹을 수 없나 봐! 진짜 짜장빵! 면이라고 썼는데 이게 뭐야? 프리스타일 랩으로! 우리 첫 출연이니까 그 느낌만 딱 닿으면 되겠다! 이름 뭐 하나 붙이잖아요! 닉네임 같은 건 뭐 할까요? MC? MC 그거 그 뭐지? MC 도가니 뭐 철사! MC 철사? MC 앞니? 찔러버리겠다! 네, 여기 철사 있거든요! 철기! MC 레일! MC 레일! MC 레일! 내 위에 레일! 컴온 베일! 내 위에 레일! 컴온 베일! 와! 치킨 뽀뽀뽀! 아무거나 못 먹지! 이쑤시개 컴온! 와! 와! 역시 랩퍼셔서! 우리 트와이스의 새로운 뉴 래퍼입니다! 다 같이! 랩! 이렇게 랩으로 말들이 표정하겠다! 나는 MC 레일! Q! 드랍 더 비트! 와! 예! 오! 오! 큐! 요! I'm MC 레일! 예! 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습다! 너만 받고도 찍을 때 모든 기분인지 묻고 싶은 날 그리고 나도 내가 다친까? 사랑받으고 너무 이쁘다! 진짜! 진짜! 신선해! 언니 물어보기 성공해! 2개! 이대로 사는게 의미있었지! 또 궁금해! 행복이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면서 그것이 어디에도 했구나! 우리 암만 보고 설정 피웠으니까 주인단 말이다! 행복을 놓쳐! 니까짓게 모여라! 니까짓게 모여라! 행복이면 됐어! 내건 되는건! 불행이다 했어! 잠깐! 빨작하고 말까? 랩박커피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삑! 로!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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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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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룸 삑그리고 다음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삑그리고 다음 삑그리고 다음 삑그리고 다음 영수증을 바르고 마지막 조심을 위해 삑그리고 다음 삑그리고 다음 어떻게 멀쩡하겠니 나보다 인생가도 갈래 파델이 그래 내가 그려본지니 사내명을 닮고 신을 등진해 잘못이니 소란 장면으로 남겨줘 우리 손으로 끄면 말은 못 We gotta be new 어쩌고저쩌고 우린 새로운 전화에 대해 일수방향을 모르겠다 믿고 나를 따라와줘 아니 정말 이 무대에 호흡하는 게 난 카메라에다가 처음이야 이게 급식이잖아요 따라 보릴뻔 했다니까 안 될과는 다르게 진짜 너무 달랐어 이렇게 이 이 이 이 이